올리브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백종원 더봉 코리아 대표가 올리 부채널의 한식 서바이벌 프로그램, 한식대첩 고수회전,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오는 9월 첫 방송을 앞둔, 한식대첩 고수회전, 은 한식대첩 위 스피노프로 한식에 관심이 많은 해외 유명 셰프들이 출연해 한식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시즌 동안 출연한 국내 고수들과 팀을 이뤄 각 지역 한식을 배우면 만든다. 시즌2와 시즌3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한식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전한 백종원은 3년 만에 한식대첩에 복귀해 다시 한번 음식백과사전 다운면모를 자랑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백종원은 30일 공개된 사전 영상에서 한식대첩 고수회전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외국 셰프분들과 지난 시즌 고수들을 매칭해서 한식 대결을 펼친다고 들었다. 어떤 프로그램을 꼭 봐달라는 말을 못하겠는데 이건 꼭 보셔야 할 것 같다. 놓치면 아까운 시즌이 될 것 이라 말했다. lisa.yna.kr 2018년 7월 30일 10시 23분 송고